화이팅! 올해부터 조금씩 풀려나가는 운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이팅 하시고 가시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개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개띠 분들은 참 영리해요 영리한데 반면에 또 생각도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삼재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개띠들이 올해는 조금 괜찮아지셔야 하는데 개띠 중에서도 괜찮은 분이 있고 안 괜찮은 분이 계시거든요 신축년에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도 운이 조금 들어와 있는 형국이라 투자 같은 거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지금부터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 28세 갑술생 분들의 신년 운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전 운도 좋고 문서 운도 들어오셔서 서서히 풀리는 형국으로 보이고요 젊은데 이제 사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재물운이 조금 들어오시니까 괜찮고 애정운은 연인이 생겨서 결혼까지 하실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 저분 만나지 마시고 괜찮다 하시면 꼭 잡으시면 결혼까지 가실 수 있어요 40세 임술생 분들의 신년 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임술생 이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에요 무리하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좋아요 생각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생각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결단력 있게 가시고 문서 운 들어오셔서 좋으시고 자동차를 사도 문서 운이거든요 그래서 문서 운이 들어오니까 사셔도 좋고 따셔도 좋고 52세 경술생 분들의 신년 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술생 너무 힘들었죠 경술생 신축년에는 조금씩 풀리는 형국이라 괜찮아지시니까 직장 같은 것도 승진하실 수도 있고 문서 운 들어와서 내 집 사실 수 있는 운이 들어오시니까 걱정거리 조금 놓으셔도 되고 나 진짜 경술생들한테요 진짜 힘내시고 사시라는 말 해드리고 싶어요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화이팅! 올해부터 조금씩 풀려나가는 운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이팅 하시고 가시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64세 무수생 분들의 신년 연세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연이 들어오시네요 이 연세가 좀 있으시는데 근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혼자 계신 분들은 인연이 들어와서 좋긴 하죠 근데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인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바밤! 깨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서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사업, 영업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잘 풀리실 거로 보이고요 부동산도 괜찮아요 투자하셔도 좋고 집을 매매하셔도 사셔도 좋아요 건강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깃디 분들이 좀 문서훈 쪽으로 운이 따르는 해예요 네 문서훈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운을 받으셔도 좋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시고 운을 또 받으셔도 좋고 또 안 좋은 거 있으면 비껴나가면 좋잖아요 집 매매 같은 거 좋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매매하셔도 좋아요 잠시만요 더 행복해서 여기가 오는 소세지를 결정해주세요 이제 tip이죠 저희의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Kay거 좋아요